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스토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년대담 특집으로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올해 군정에 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정종순 장흥군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히가세요. 먼저 에이지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과 장흥군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신청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태풍과 장마,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청정자항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는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해로 삼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장흥군에 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제가 이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새해를 맞아서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흥미진진 장흥 이런 슬로건을 선포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관광 슬로건입니다. 흥, 우리 장흥이 원래 길장자, 흥아름자 아니겠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계속되지만은 우리가 흥미롭게 살아보자. 그래서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흥미진진 장흥 이렇게 관광 슬로건을 1월 1일 날 선포를 했습니다. 관광 하면 코로나19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흥은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힘들기는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자기 지역을 지키는 데는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장흥도 사실 어제까지도 심한 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면 지켜주셨고 또 나름대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좀 다른 지자체와 다른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하루하루가 사로름판을 걷는 것과 같이 정말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방심은 그물이죠.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방역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나오신 김에 장흥군만의 방역법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장흥군만 가지고 있는 것 말이죠. 공통적으로 마스크 잘 쓰자 손 잘 씻자 그리고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는 가지 말자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실천하기 쉬운 것을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판 소독 매트 신발 바닥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힐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신발 바닥을 소독하는 매트를 아파트 입구까지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을 뿌리고 아파트에 들어갈 때나 관공서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신발 바닥 소독하는 거예요. 둘째는 호루라기 방역단을 조직을 했어요. 호루라기 대학생들한테는 일자리를 주고 대학생들이 호루라기를 차고 마스크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가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한테는 호루라기를 불면서 세우고 그분한테 마스크를 씌워드리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자 마스크 쓰게 온다고 하고 있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반응은 의외로 좋습니다. 그다음에 장흥에는 낚시꾼이 많이 옵니다. 타지에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회지나 앞바다로 낚시꾼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경기도, 경상도, 광주, 충청도에서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 낚시꾼들이 위험해서 낚시꾼들을 어떻게 좀 잘 협조를 구해보자 그래가지고 자치경찰 TF팀이라고요. 우리 청원경찰들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들로 마련한 게 자치경찰 TF팀. 그분들은 낚시 고객들을 바다로 잘 안내하고 장은 거치지 말고 장에 머무리지 말고 바로 자기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경찰 TF팀하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식사 중 대화하지 말자. 식사 중에는 말하지 말자. 그래서 모든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우리 장흥구 모든 식당에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만이라도 말하지 말고 식사 끝나고 마스크 쓰고 얘기하자 하고요. 또 마을방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을방송 시스템을 많이 활용했어요. 오늘도 이 방송 끝나면 제가 마을방송 또 갈 겁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전 마을에 동시에 군수 목소리로 협조를 구할 겁니다. 직접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자, 경각심을 일으켜 깨웁니다. 코로나 위험하다. 가지 마십시오. 오지 말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차별의식을 최고시키는 거. 마을방송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등등에 아마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더욱더 군민 여러분도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민선 7기 2년 반이 지났거든요. 주요 성과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선 7기에서 가장 성과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을 우리 정남진 장에 유치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좀 바꿔나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탁상 행정만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자. 현장 행정.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친절하게 해보자. 이 세 가지 적극 행정, 현장 행정, 친절 행정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섰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군수돼서 우리 장흥군을 찾아오는 유동인구. 관광객 300만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만이 채 못했거든요. 그런데 300만을 재작년 2019년도 10월 31일자로 300만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유동인구 500만 시대를 앞당기겠다. 그게 하나의 큰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2년 6개월, 30개월 동안은 제가 구슬을 찾았습니다. 목표를 장흥군의 행복에 두었습니다. 장흥군을 행복하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만든 하나의 비전인데요. 장흥군의 행복은 바로 소득과 복지와 건강에 있다. 이 세 가지 것만 충족시키면 장흥군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포메카, 포시티를 추진했고요. 그 밑에 25대 전력 사업을 시티 메카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찾아낸 것이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은 이제 그 찾았던 구슬을 하나하나 꿰어갈 겁니다.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선 7기 2년 6개월 동안은 우리 장흥군이 무엇을 할 것인가. 방향을 잡고 국민이 할 일을 찾았다. 구슬을 찾았다. 앞으로는 구슬을 하나하나 꿰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온 자료에서도 보듯이 장흥군의 핵심 전략으로는 포메카를 할 수 있거든요. 포메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포메카는 글자 그대로 네 가지 메카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것인데요. 장흥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스포츠 메카. 스포츠 관광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장흥의 소득을 올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을 장흥으로 유치한 것이 그게 아주 큰 공무사업의 성과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 메카 둘째 하는 것이 안전메카입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엊그제 18일자로 우리 장흥으로 이전을 왔습니다. 남학에서 이러한 소방안전의 중심지가 장흥이 될 것입니다. 소방서서 생기고 소방본부 소방교육대 소방학교 체험관 모든 것이 장흥에 있어서 교통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장흥에서 동부지역, 서부지역, 북부지역을 아마 모든 소방업무를 전담할 지역이 장흥이기 때문에 안전의 메카로 키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물리무양의 메카입니다. 이청준 선생 모르신 분 안 계시겠죠? 도산 우리 안중문 의사, 해동사, 해령진성, 이순신 장군. 그래서 물리무양의 메카로 키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관광객들을 장흥으로 모셔오겠다. 맨 밑에는 친환경 메카입니다. 친환경 메칸데요. 장에 풍부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겠다. 이게 포메카 네 가지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메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또 4시티. 4시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포메카, 4시티, 정남진, 장.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4시티 사업은 네 가지 도시를 만들겠다입니다. 첫 번째는 노인 공경 도시입니다. 어느 시군에나 노인이 많습니다. 장은 전체 인구의 34%가 노인 인구입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아이들은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어린아이를 또 사랑하는 그러한 공경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장의 4만 인구 중에 5천명이 아동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밑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아동들이 존중받고 아동들이 즐거운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동 친화 도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여성 친화 도시는 인증을 이미 받았어요. 인증받아서 여성들의 섬세함과 여성들의 강인함이 앞으로는 요구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 친화 도시와 함께 여성 친화 도시를 육상해 나갈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열 그린 도시인데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수열, 물에서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그린 도시,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장흥에는 탐진강이라는 국가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물이 바다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데요. 그 물을 이용해서 그 물에서 에너지를 뽑아납니다. 냉방, 온방은 전부 다 그 물, 수열로 하겠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말경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흥이 수열 에너지를 만드는 수열 에너지로 깨끗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나마의 시범적인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탐진강 물을 이용해서 난방하고 냉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사 짓는 시설 하우스에도 그 냉음방을 작용할 겁니다. 비용 절감시킬 겁니다. 수치 가격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수열 그린도시에서 그게 포시티, 포메커와 함께 포시티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6개월간의 성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제 장흥군의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틀을 잡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나머지 1년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가요? 장흥군정의 추진은 계속될 겁니다. 2020년 또는 이런 사업으로 끝내고 21년 또는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요. 30개월 동안은 구슬 찾았으니까 앞으로 18개월,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동안은 이제 사업을 하나씩 추진하는 것.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실익, 이득을 국민에게 돌리는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안중문우사, 해동사, 작년부터 공산을 시작했습니다. 해동사 성역화 사업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 체육인재 개발원 유치, 유치하는 데 끝내지 않고 300억 원의 공모사업을 올해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2023년 또는 이제 개발원이 가동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러한 사업 등등 25대 전략입니다만 아마 갈수록 전략사업은 하나씩, 둘씩 늘어날 겁니다. 해동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안중근의사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이 2019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이게 3년 계획으로 돼 있어서 올해까지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했고요. 올해가 본격적인 추진을 하는 해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안중문우사 사당이 한 군데 있는데 정남진 장에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역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학생들 많은 국민들이 와서 안중문우사의 독립정신을 배우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요. 지금 조그맣게 있는 사당을 성역화하는 것은 거기에 아마 유물 전시관 전시관을 짓고 추모 공원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애국탐박노도 만들고 그래서 안중문우사의 모든 흔적을 독립정신을 거기에 오면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안중근 문화관광 자원화사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장흥에도 굉장히 가볼 만한 자랑하시고 싶은 관광지가 많잖아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장흥에 오시면 산으로 가시든 바다로 가시든 강을 따라 걷든 그 다음에 호수가에 서든 정말 가볼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대한민국에 알려지지 않는 곳이 우리 정남진 장흥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알려질 겁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모르는 분이 없죠. 편백수 우드랜드는 많이 알려졌죠. 토요시장 전통시장도 14년째 돼가니까 많이 알려졌는데요. 저는 앞으로 탐진강이 장흥을 경유하는 길이가 약 30리 길이 됩니다. 땜에서부터 물이 탐진강 물이 흘러서 강진만으로 흘러가거든요. 이 탐진강 30리 길을 명품길로 만들 겁니다. 탐진강 30리 길을 역사 향기숙 길로 만들 겁니다. 향기숙 공원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나무 심기 시작하고 도로 정비해서 탐진강 따라서 물 따라서 그리고 향기숙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객들을 우리 탐진강 향기숙 공원으로 30리 길로 불러드릴 겁니다. 아마 명품 사업이 될 겁니다. 저도 걷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탐진강길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외에 또 이렇게 올해 추진하시는 혹은 전략사업으로 내세우시는 것들이 있다면 추가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25대 전략사업은 이미 각 실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만 소개를 한다면 대한민국 체육인재 개발원이 장에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사실 2023년도부터는 개발원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목표를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체육인재 지도자는 약 60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5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 곳이 정남진 자흥 체육인재 개발원이 될 겁니다. 1년에 12만 명 정도가 옵니다. 한 달에 만 명 정도 그분들이 자흥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흥의 스포츠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인프라를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갖춰나갈 겁니다. 교육하시면서 스포츠 인프라 보시고 스포츠 인프라 보니까 여기 가서 우리 선수들 훈련하면 좋겠다. 시합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수들을 불러내릴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메카가 1번인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인재 개발원과 함께 스포츠 인프라를 갖춰나가고요. 최근에는 민자유치를 하나 지금 띄고 있습니다. 민간 모 그룹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장흥의 숙소가 부족합니다. 선수들이와도. 그래서 리조트 시설, 호텔 시설, 스파 시설, 각종 스포츠 관광 시설을 약 1,65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잘 돼가리라 믿고 또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인재 개발원과 우리 장흥군의 스포츠 시설과 그다음에 투자자의 그런 관광 시설이 합쳐진다면 그야말로 우리 장흥은 스포츠 관광 산업의 중심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체육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물론이고 또 지역 경제 상출 효과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올해 2021년 군정의 목표랄까요?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2021년 또의 군정의 목표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선 7기 목표이기 때문에 자원 국민의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돈벌이 높일 겁니다. 둘째, 건강. 더군다나 코로나 국난 시기가 되다 보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고는 복지도 필요 없고 사실 돈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총 예산의 20%를 점하고 있는 복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사각지대에서 도움받지 못하는 그러한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 제도를 잘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큰 틀의 군정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년 하얀 소의 해가 밝았는데요.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 또 장은 군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은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장은 군민 여러분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코로나와 전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고 우리 장은 땅이 코로나로부터 청정한 그런 지역을 만드는데 저는 군수로서 천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저와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장은군이 사업면에서나 건강면에서나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도 많은 성운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또 신명나게 우리 오직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발전하는 장은을 기대하겠고요. 오늘 헬로 이스토크 신년대담 정종순 장은군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난해는 장은군에게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유치 같은 다양한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장은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핵심 전략과 사업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흥미진진한 장흥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